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들의 의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영적인 것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그것이 불교든 크리스쳐네티든 그 모든 것에는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의 단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줍니다 물에 떠 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양 능력에 따라서 자신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사랑하도록 가리키는 것은 당신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언제나 바퀴벌레에 대해서 얘기를 좋아하는데 바퀴벌레가 땅바닥에 있을 때 그것을 살짝 피해서 가게 되면 이미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확 밟은 것보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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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